국내 연구진이 항생제 남용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어떻게 떨어뜨리는지 원리를 규명했습니다. 가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이흥규 교수팀은 항생제를 투약한 쥐가 통증과 물집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더 취약한 것을 확인했습니다. 이는 항생제를 투약할 때 체내에 존재하는 공생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으로 유익한 미생물은 줄고 해로운 미생물은 늘어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. 연구진은 또 항생제로 인해 체내 면역과 관련된 물질인 IL-33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연구진은 IL-33이 면역세포인 T세포가 감염 부위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설명했습니다.